네 안녕하세요 빈질입니다. 2017년 8월 24일 목요일 오후 10시 42분이고요 레브님이랑 미구형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갑시다 네 뭐 누름? 레디 레디한 매팅을 잡아줘 하도 오랜만에 하니까 둘째치고 오히려 한글이라 더 한글이라 이거 근데 F였나 스페이스바야 레벨 50이시네? 레벨 50이시네? 말했잖아요 엄청났다 일부러 안올리신건가? 아니면 리셋때문에 그런건가? 리셋때문에 뭐가 안좋아요? 아니구나 네? 리셋때문에 뭐가 안좋아요? 아뇨아뇨아뇨 그 50 넘으면 1렉든다는데 사실 아 50 넘어서 리셋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어 왜 내가 너무 풀렸어 이거 다시 초대해야? 네 에헤이 이거 킬러가 방 웃었어요 하긴 나도 레벨 보면 도망칠거요 아니 킬러한테 레벨 안보임 아 그래요? 어 왔다 안보이네 얘가 들어온다 했는데 왜 안들어오나 아쉽구만 방금 뭐가 알람 뜨지않았나? 초대보냄 오케이 아 이거 초대가 온 알람이구나 뭔 알람인가 했네 젠장 여보기 pos 왁 자리 생로 민구님 랩이 높아서 빨리 잡히네 이거 랩 낮으니까 잘 안 잡히더라구요 아 랩 낮으면 안 잡혀요? 오히려? 네 다른 사람들이 다 랩이 높아가지고 하긴 아직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 지금 우리랑 같이 하는 사람 타이완사람이 이것도 마이크 있던가? 마이크 없어요 지금 여기 우리랑 같이 하는 사람이 타이완사람 타이완 넘버원 아이 러브 타이완 아 그랜드체즈 시망 듣고 있는데 너무 시망찬 노래다 와 다 에드온 써 야 다 에드온 써 살 임마 에드온 썼어 민구형 이거 형거지? 아니 저도 썼어요 아 님도 썼어요? 네 에드온 아까워서 어떻게 했어 에드온 막 쓰는거지 이 에드온은 어우 아까워 아까워 저는 물에 줄여야나? 사운드 플레이어를 아이 괜찮아 아아 아아 뭉쳐다닌 하아 아 아 이거 근데 발전기 돌리는게 저거 뭐였죠? 키가? 마우스 아 그냥 마우스? 마우스 자클릭이나 우클릭 자클릭이 발전기 돌리는거고 액티브는 전부 다 마우스 자클릭이나 우클릭 그리고 뛰는게 뭐죠? 시프트 컨트롤이 않는거? 에 다 까먹었어 진짜 어 나 여기 싫은데 헌트리스인가? 헌트리스만 아니길 헌트리스 너무 사귀라가지고 어 근데 원래 시야가 이렇게 좁았나? 아 원래 좁은 아 더 좁아진거 같은데? 정말 게임이랑 어울리는 부듬이야 정말 게임이랑 어울리는 부듬이야 으으으음 소리들이 있는데 이거 간호사인가? 발전기를 못찾고 있음 발전기를 못찾고 있음 아 이거 노래 부르는거 이거 그 토끼? 네 사리마가 부르는거거든요 아씨 노래꺼 노래꺼 얘도 심장소리 들리죠? 네 안들리는거는 레이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닥터는 그 뭐지? 근처에 안있어도 심장소리 들리는게 있어 닥터는 뭐죠? 요번에 새로나온 캐릭터 제일 최근에 나온 캐릭터 난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저거 벽 넘는것도 스페이스바죠? 네 할로 아우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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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이거 스페이스바였지 이것도 이거 졸리는거 있었어 맞아맞아 깜빡겠어 거 근처에 누구 오면 그만 가ack CambVER 살리러갑시다 도와주러간다 다녀오세요 난 매종하거든 아 나 방금 살인마 봤어 5 아 어... 이거... 소리 나는게 뭐예요? 이건 까마귀 소리 하아... 어..이거..심장 떨려 머리 자주 나와 림군님 혹시 계속 쫓기시나? 형이 왜 자꾸 어쩌려고? 형아 왜 자꾸 쩌끼냐고? 형아 왜 자꾸 쩌끼냐고 왜 하필 자꾸 머리 긁을때마다 우어어우우 바로 앞에 도끼가 떨어졌어 어? 그쪽임? 여기 여기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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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뒤에 쫓아옴 아니 고치러 가는데? 딴 거 고치러 가는데? 아 저 도끼 진짜 도망치면 말해줘요? 아예 도망치면? 글쎄요 추격에서 벗어나는? 어쩌자 오는거 같은데? 저거 노렸을게 와 저주받았다 님 돌리지마 지금 쫓아옴 나 방금 옆에 돌..뭐지 지나갔음 님 뭐지 저기 돌고 있던 사람 내 쉬는 소리 들렸죠? 못들었음 아까 나 만났던거 누구였죠? 아까 나 만났던거 누구였죠? 아까 나 만났던거 누구였죠? 아닌데? 빌 3명이였지 않아요? 네 그니깐 저거 여자 캐릭이 있었는데? 아까 아 아니다 저쪽 아니다 저쪽 아니다 오케이 타이완사람 쪽으로 갔음 저는 이거 고치면 됨 나 벗어난거 같은데? 나 벗어난거 같은데? 살려준건가? 버서난거이요 헌트리스는 살려주면 절대 안돼요 왜요? 손해라서 무조건 손해라서 빨리잡아야 될거잖아요? 헌트리스는 살려주면 살려줄수록 불리해져요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아씨 까마귀 소리 때문에 못들었어 하필이면 또 내 근처야 누구가 퍼졌다 어디야? 저 사이 타임이 아닌가? 자 타이완 가자 타이완 가자 어그로가 끌린다 타이완 살려준다 간다 살리러 간다 이때 어그로가 끌렸을때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저쪽이구나 살리러 가자 모여라 나 일단 나나나나 일단 나 치료받는중 빙구 민구형한테 오케이 갑시다 아으드쉐쉐 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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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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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에게롱 나용 아아 쓰러졌어 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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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커버 리커버 일단 저를 살려주세요 아 죽겠다 죽힌 죽힌 죽힌다 아아 잡힘 치 치 치 치 치 치 치 어 놓고 성공 도망 아아 나 걸렸어 나 걸렸어 나 잡혔어 일단 튀어 일단 튀어 일단 튀어 도망가 살려줘 살려 좀 더 억울어 좀 더 억울어 좀 더 억울어 멀리 치든가 나 곧 있으면 나는 일어서옴 나 살리러 오셈 나 살리러 나 살리러 일단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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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안 타이안 오케이 아 이거 혼자서 이제 못일어나네 아 혼자서 일어날 수 있는 퍽이 있음 아 그래요 잡혔당 야 잡혔당 야 잡혔당 앙 잡혔어 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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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금이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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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왔다 토끼왔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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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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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내일 금방 하고 갈게 제일 금방 하고 갈게 비글비글 비글비글 잠깐만 잠깐만 이 시간에 내가 수리를 하나 하면 끝나잖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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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리하러 가 나 수리하러 가 일단 지금 3명 남았잖아 나 가만히 있을테니까 빨리 빨리 아니 내가 수리를 하면 끝나잖아 하나만 수리 더 하면 드려나 일단 나 위치 안 걸렸거든 눈모래 만치고 가만히 있을테니까 님들 서둘러요 갈 수 있어 힘내라 힘 오우샛 도끼 던지네 새끼 님들 슬슬 올준비해야되요 저 도망가야되 이 자신보소 어? 저거 뭐지? 도끼 맞은 사람한테 가놨는데? 도끼? 아니다 아니다 다시 왔다 다시 왔다 다시 왔다 다시 왔다 다시 왔다 발전기 하나도 어디있지? 하나도 어디있지? 하나만 더 발전기 하나만 더 발전기 하나만 더 발전기 하나만 더 어 됐다 어허 잡혔다 제가 출구역 제가 출구역 출구를 열게요 구해서와 구해서와 나 출구역 구해서 오셈 구해서 오셈 나 잡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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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피 많은사람들 구해와 나 피 없단 말이야 어 잠시만 나 이제 꽂히면 나 죽을텐데 아니 두번 꽂히면 죽음 그니까 나 한번 꽂혔었어요 아니 세번째 세번째 빈질이 일단 기다려 일단 기다려 금방 갑 최대한 금방 갑 열었고 갑니다 훌륭할게요 아 잡혔네 잡혔네 아 잡히면서 못과 잡히면서 못과 잡히면서 못과 난 일단 그냥 두고 난 일단 그냥 두고 풀힐임 풀힐임 누가 도물찾기 하면 되는데 도물찾기 한번 하면 되는데 갑시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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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고 출고 저 따라오세요 저 따라오세요 저 따라오세요 안 돼 또 잡혔어 아씨 왜 나만 쫓아와 살릴 수가 없다 저세기 캠핑 두어서 저거 개구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어 개구멍 있네? 야 다 탈출해 다 탈출해 빈질이 개구멍 노려요 난 나갈거야 난 살아남을거야 아이고 두명 잡혔네 나는 살아남을테다 나는 살아남을테다 나는 살아남을테다 한 명을 죽으면 한 명 탈출하면 되겠다 빨리 개구멍 빨리 일로와 한 명을 죽어줘야 돼 개구멍 바로 앞에 가있어요 지금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안 돼 빨리 빨리 안 돼 안 돼 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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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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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앞에 배네 없는 채우는 갈비이가 이글 스파更 헌트리스가 잘해 아니 펑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벱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벱 차이 때문에 바이드네 가팬밴내는 저작권 부금이라 못 듣고 ㅋㅋㅋㅋㅋㅋ 얼마 벌었지? 그래 업그레이드 한 번 할 수 있겠다 이거 다시 한 판 할 때마다 초대해야죠? 네 오케이 님 아직 침투 안 해놨죠? 네 아니다 근데 지금 저걸로 하세요 아 그러네? 아니 방대랑 다르지 않아 방대요? 방대가 보였더라 트위치 왜 맞잖아요 간만에 탈육했게 탈육당하는게 친구 추가했어 채팅이 방송에 안보여 아 그래요? 아 내가 저거 추가 안했구나 친구 추가했어요 오케이 네 초대를 안받으시네 친구 추가좀 받아주세요 됐다 침투 받아주세요 오케이 내가 양 잠시만요 일단 이것 좀 하고 나 방제좀 바꿀께요 내가 양심껏 한다 방제 간만에 사류 당하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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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스위치는 샨제 100으로 보이는 기분 탓 응? 어 기다려 잠시만요 토익군 저거 택봉인가? 한 명 더 있어요? 토익군님 혹시 아시나요? 저? 아시는 분인가? 맞으면 예스 아니면 노 택봉 어? 대박 내 제대로 해놨는데? 새로고침 한번 하세요 나 일단 오프레이드 좀 오퍼링이 뭐였죠? 오퍼링이 소비템 아 소비템? 소비템 안껴 아시 다른 기술이 없네 이 방송시간이 늦어서 답이 느려요 아 방송시간 이거 아프리카나 유튜브로 오면 조금 빨라요 트위치가 뭔가 있었더라 트위치는 원래 방송지연이 있어요 기본 방송지연 암튼 그렇답니다 그래서 렉이 덜.. 렉이 좀 덜 걸려요 트위치가 나 레디 안했네 아 나도 저거 저 흑인 여자가 누구였죠? 몰라요 어 오퍼링 3개? 아 일단 노래꺼 노래꺼 어 근데 오퍼링 3개다 근데 사람껀데 아닌가? 양주병 저거 사람 오퍼링 아닌가? 지금 맵 최대한 밝은 상태거든요 아니 최대한 어두운건가? 암튼 두개중에 하나거든요 최대한 어두운거지 싶다 잠시만요 일단 노래를 발랄한걸로 평화롭게 지금 맵이 어두운게 걸려서 제일 어둡게 만들어졌구나 어두운게 좋아요? 밝은게 좋아요? 밝은게 좋아요? 그거는 쓰는 용도 따라 다른데 어두운데요? 그니까 어둡다니까요? 제일 어두운걸로 바뀌었다니까 누가 오퍼링 그런걸 썼어요 아 노래꺼 끌까? 아 노래꺼 끌까? 아 시야가 너무 어두워 아 뭐지? 시야가 너무 좁아 뭐야 이따 주변에 닥터다 닥터면 고쳐야지 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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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무빙으로 피했다 아 좁디 아 좁디 아 이게 닥터구나 못생겼네 안좋아오네 아이 쉣 바로 구해줄게요 아 뭐야 렉땜은 렉땜은 안됐어 나 몸부림 안심 나 몸부림 안심 잠깐만 잠깐만 어 놓고가 풀렸어 안 돼 도망가 이계롱 다용 내 쪽으로 쫓네 아닌가 어 나 안오네 님들 지금 우리 그거 걸렸거든요 공분한테 걸렸거든요 아아 살려줘 살려줘 이제 발전기를 돌리면 되나 아아아 죽을 순 없어 이대로 죽을 순 없지 위글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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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걸렸어 저 가만히 있음 가만히 있겠어 아니 이 3명에서 지금 발전기 고치고 있어 이거 인생은 원래 이런거 난 박합하기 위해 발전기를 돌립니다 어 짐작돌이가 오 오 닥터 근처에 없음 일단 닥터 근처에 없음 일단 닥터 근처에 없음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부금 이따가 보내드릴게요 왔다 닥터 왔다 왼쪽 제 왼쪽 아 또 잡혔어 이씨 모럴 새끼 이씨 모럴 새끼 이제 그거 눌러야 됨님 이제 그거 눌러야 됨님 쟤 나 볼 수 있는 폭이 있나 누구 뭐 전기 같은 거 걸린 것 같은데 안 돼 아니 이게 왜 누르고 있잖아 이 새끼야 가심 아 누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돼 빡치네 안타깝다 안타깝다 네 관전이 나야지 아 닥터 진짜 조심해야 되는게 얘가 추적 능력이 제일 좋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발전기를 어디서 뜨듯이 아 발전기를 어디서 뜨듯이 하핳 하핰 하핳 아핳 들켰구나 하핳 하하핳 하핳 핳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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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파 노향심 새끼가 아 아 아 동작 그만 뭐야 이거 왜 벌써 뜸 벌써 뜸 호 챙겨서 벌써 뜸어 아마 제 퍽이나 제 퍽 때문에 그럴거에요 아닌가? 어떻게 퍽이 뭐죠 지금 흑인 쫓기거.. 아니 흑인이란다 저거 여자애 쫓기거든요? 삐삐 왜 자꾸 터쳐 저거 잡힌 잘 가요 이제 잡히면 죽음 이제 걸리면 죽음 기회 없음 아 아 스프더키링 써야겠다 그나마 그게 퍽이 얘는 조금씩 큰 킬잉으로 점수 모았을 것 같고 이거 빌이 좋은 이유가 뭐라고요? 빌이 나중에 그 빌려온 시간이랑 퍽이 남 구출하고 있을 때 맞으면 그 원래 바로 기절해야 되는데 기절 안하고 버텨요 일정 시간 동안 근데 나만 버티는게 아니라 구해지는 사람도 버텨요 그래서 총 2대를 맞아줄 수 있어요 닥터다 닥터다 그리고 살인데 모르는게 너무 많아 나 카린자가 지금 닥터인데 제가 전기 충격이랑 그 다음에 환영 보는거 그 다음에 공포단계라 해가지고 세 가지 활용도가 있는데 네 잘하신다 잘하신다 망한들? 뭐임 방금? 안걸렸음 방금 환영 본건데 벽뒤에서 환영을 봐가지고 제가 벽뒤에 있는줄 알고 벽뒤로 갔어요 다행히 다행히 다시 다시 터뜨려 일단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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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근처에 있는 사람만 환영? 탄인자 눈에선 보임 저 공포 어떻게 쌓였는데요? 탄인자 주변에 있으면 아, 주변에 있어요? 쌓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 전기 충격 주는 것도 있어 다막이 왔다 할 수 있어 근데 공무 상대 있으면 뭐가 좋을까? 빨리 고치고 그 다음에 갈고리 부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강토 왔다 주변에 보고 왔다 까마귀라서 탈출하기가 쉽지는 않을텐데 까마귀가 사람 주변에 붙어서 괴롭혀요 거즈 같은 새끼가 저거 못 없대? 저거 못 없대? 일정 시간 지나야 없어지 오우 잘 안쓴다 이거 저거 4개 퍽 다 이 사람거죠? 네 이거 민구형이 계속해서 난이도 올라간건가? 네 에 스퍼끄림 어디 오세요? 4개 남았는데 2명밖에 없어요. 근데 엄청 잘하는 사람입니다. 걸렸다. 뛰어야 돼. 하필이면 그 상황에 다 환영해 보이네. 지금 공포 3단계여서 좀 많이 위험함. 공포 3단계에서 지금 제가 퍽이 이상한 거 끼고 있거든요. 퍽이 아마 공포 3단계일 때 계속 보이는 거 그런 거 같았을 거예요. 어 이제 하나다. 큰일 났다. 2개인가? 아 저렇게 방금 여기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이 양반이 봤던 게 환영이에요? 네. 왔다. 어? 아예 근처에 있네. 환영 때문에 걸린 거긴. 야사가 들어왔다. 지금 제가 퍽을 상대방이 퍽을 공포 3레벨일 때 이상한 거 계속 뜨는 퍽을 줬어요. 한 번이라도 3레벨에 간 적 있으면 3레벨을 줄 거야. 저 좀 말 통 내는 거. 아 성가시겠다. 그런 거 낀 거 같은데 지금. 야 그래도 자가치료 했네요. 아 잘 됐다. 핑구 형 화이팅. 자가치료 못 하겠지? 민구 형은. 네. 네. 죽었다. 아니면 안 걸렸어. 아 자가치유 퍽 들고 있네? 아 자가치유 퍽이 있구나. 퍽을 이미 들고 있던데. 어 그러네? 네. 저게 공룡 퍽이라가지고. 공룡 퍽으로 만들 정도까지 레벨을 올려도록. 공룡 퍽. 레벨 50 넘어가면 공룡 퍽이 됨. 아 그래요? 흑노나 레벨 50 넘어가면은. 저게 딴 사람도 받을 수 있어요. 아 그 트릭이 50이 넘어가면은. 다른 트릭도 그 트릭 할 수 있어요. 네. 뭐 그때까지 해본 적이 있어야지. 해야지. 개 잘 피해. 개 잘 피해. 개 잘 피해. 와. 아이고. 어이구. 구하러 가야겠구만. 개고몽 찾으시든지. 하야될 것 같은데. 개고몽 찾는게 빠르지 않을까요? 빙구 형 근데. 동전거. 몇 개 더 있지 않나? 일부러 조금씩 남겨두는 것 같은데. 남겨? 이만 cabal 갤럭 진짜 좋아. 장 Are you gonna go? Chlo征 아 저거 일부러 그사람이 죽어주네요 아닌가? 죽어주네 그래 죽어주네 개구멍 탈출하라고 죽어주네요 개구멍 위치 봐두셨음? 개구멍 탈출하네 아이고 퍽이 딸려서 힐이 늦어 퍽이 딸려서 힐이 늦어 저거 레벨 높으면 저거 금방 돼요? 네 퍽 중에 치료 속도 올려주는 것도 있는데 개구멍 안돼 개구멍 밖에 다 wykor kes 랩소리 랩소리 어허 어허 빌은 확 stains 랩소리 발전기 고치나 투자 이게 탱과 사이 경계 정도 되는데 와 이거 퍽 걸렸다 아니 퍽이란다 저거 공포효과 걸렸었다 방금 위험해 공포효과를 지축합니다 배구멍을 찾아라 공포효과 Whip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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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공포효과 개구멍만 찾으면 대박인데 오 소리다 여긴데 이야 한명 살았네 짝짝짝짝 축하축하 역시 생존자네 힘들구만 아 돈 빵원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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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초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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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마 하고싶다 아하 노노노노노 그렇게 하진 못하 난 캐릭터를 바꿔야겠어? 힝 힝 힝 없 이렇게 힝 저는 아직 잘 힐 버거는 없어요. 근데 이거 초록색 옷이랑 노란색 옷들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그냥 끼면 되는 거야. 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끼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뭐 효과 있어요? 아뇨. 왜 낀 근데? 그냥 룩달. 좀 예쁜 거라도 나오든가 그럼. 이게 아마 랩보대 의상들은 다 하나씩 있을걸요? 아 그래요? 네. 팀이.. 팀 게임이든가 이거 원래? 밸브 게임인가요 이게? 랩보대가? 랩보대는 밸브.. 네. 대바데는 잘 모르겠네요. 나도 흥루가 좀 키울까? 한 번 50레벨 찍어봐야 하나 이게.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가야 돼서. 아 잠시만 나 초기래. 아 초기래. 아 15레벨에 하나 더 열 수 있구나. 팀 에드온이 소비템 아니라 있나? 소비템. 어. 아 나 아직도 헷갈려 저거. 에드온은 그 탈출 못하면 잃어버려요. 오퍼링은 무조건 잃어버리고. 근데 에드온을 안 잃게 해주는 오퍼링은 있어요. 몰라 나중에 일단 찾아봐야죠 다시. 헷갈리니. 아 제발 옛날에 좀 고전적인 애들은 없나? 어? 트레이비라든가. 톱구. 톱구. 힐빌리. 종구라든가 힐빌리는 뭐예요? 힐빌리가 톱구. 전기톱. 저는 힐빌리 제일 좋아해서. 제가 힐빌리 하는 것도 좋아하고 상대방이 힐빌리인 것도 좋아해요. 싫어하는 거는 이제. 너스. 게임이 너무 오래감. 너스랑 해그 할 거예요. 근데 너스 잘하는 애들은 엄청 잘하던데? 잘하는 애들이 잘하니까 게임이 오래가요. 계속 숨어만 다녀가지고. 밝네 맵. 아 밝으니까 좋다. 어우 속시나다. 전 밝은 거 싫어. 너무 잘 보인. 너무 잘 보인. 어 걸렸나? 어? 상대다.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일로 오세요. 팔짱이 고칩시다. 어? 덧밟으셨네? 어? 트래퍼인가?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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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치워. 일단 치워. 어? 그쪽으로 간다. 트랩 쪽으로. 어? 이쪽이네. 네. 한팔님 어서오세요. 우와 살인마 나오는 배그당. 에? 왜? 나 배그로 된다 아직? 아우 겁나 쫓아오네. 내가 방송교견을 안했나봐? 안 돼. 잡혀버렸다. 위글위글. 빠른 속도로 위글위글. 최선을 다해서. 다시 발전기가 안 보여. 난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안 돼 걸렸어. 빨래 줄 해버렸어. 죽였었네. 죽였었네. 이리 보자. 살인마 누구죠? 트랩입니다. 트래퍼요. 트래퍼. 솔직히 저도 되게 오랜만에 해가지고. 감이 안와. 이 새끼 대기타네? 야아. 대기타는 거 보고? 야. 사비 새끼. 지금 누가 잡힘? 님? 저요. 좋았어. 어그로가 됐다. 거기서 오래 사십시오. 안감 안감. 트래퍼는 무조건 캠핑하기 때문에 안감. 구하던지 포기하던지 둘 중에 하나 있어. 혹시 바닥에 깔았어 이게? 예. 제 왼쪽. 조심해야겠다 이따가. 트래퍼 움직였어. 아씨 모르겠어. 야. 트랩 또 구해왔어. 트랩. 제 양쪽을 깔렸음. 제 왼쪽 오른쪽 다 깔렸음. 트랩. 정확하게 가운데 해야됨? 네. 근데 가운데에선 지가 지키고 있네? 트랩. 근데 제 자기도 걸리지 않았네? 아니 왜 눌렀는데 왜? 타이밍 맞춰서 눌러야돼 이거? 아니잖아. 죽었어요 혹시? 네. 누르고 있는데 왜 죽어. 이거 타이밍 맞춰야돼 혹시? 어이 또 먼저 죽어버렸네. 저 살인마 한파만 하고 있을게요. 네. 코앞을 지나갔어. 으허. 으허! 얍. 아 근데 인간적으로 스트랩이랑 옛날에 세 마리는 더럽게 빠른 것 같은 이동속도 끝이 않아요? 어 통화 나갔나? 이형 세상에 이 사람도 빠른 지금은 오랫도 칠수록 빨라지 3단계까지 있어요 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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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 눌러서 말하기로 바꿨어요 네 핫파트 첫번째다 이형 차분하게 여기 아까 내가 상자 열었던 거네? 헐 방금 있던 사람 방금 있던 사람인가? 어 개구멍 찾았다 개구멍을 찾았다 출구의 왼쪽 출구 두 개 있잖아요 몰라요 일단 실구를 등지고 오른쪽이라 해야 하나? 몰라 내가 가야 하나? 근데 이거 토템 뭐예요? 토템! 저는 토템은 잘 모르겠어요 미안하다 잘가라 조금만 더 버텨줘 어그로를 조금 더 끌어 어 잠시만 바로 앞에 나 바로 앞에 놔주고 이 멍청어 짓을 했어요 건드리는 또 파워짓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어그로 끌어 주면은 그냥 해 주면 될 걸 이러지마 토템을 제거하는데 성공하면 얻는 포인트 토템은 600점 불이 켜져 있는 토템을 제거하면 1000점 아 그냥 점수 모으기 좋게 한 거구나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터지나? 실패하면 당연히 터지죠 내 기준은 약간 약간 왼쪽이랑 약간 오른쪽에 트랩있음 그냥 발전기 돌리는게 넓지도 아 그냥 가 그냥 가 안될거 같애 얘 계속 지킬거 같애 그냥 발전기 돌려 버틴다 나는 버틴다 토템은 실패 없어요 오케이 맞아 내가 이거 데바드하다가 스페이스 바그 망가졌지 생각해보니까 당신의 의리 기억하겠습니다 님이에요 설마? 아니겠지 형 그냥 가 아 저기 뭐지 저기 뭐지 저기 뭐지 출입구 근처에 적어있어 어제 출구를 봐서 출구를 보고 왼쪽에 보면 적어있거든 내가 뭐 어느 쪽 출구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15초에 들어간다 그래 그래도 갑갑했어 응응응응응응 아 게임결과 생댐 잡혔네 그렇게 그는 공개철병 당할 것 같습니다 공개철병 인성질 안타깝 게임이 안풀린다 게임이 안풀린다 ilian 트레이브 벌까 두번 시끄 rounds 아멘